팀이 좀 안좋은 것 같기도 하고 상대편 계급이 높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세 보이냐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컴 나와줘 어 삥 뭐야 삥 계속 무거 위이야 齋 emp 우리는 ة 나타납니다 인공 아나 골배도 와가지고 개 틀릴 것 같던 느낌 짝대만 못나오고 개 틀릴 것 같더라 야 이게 반 아쿠는 반인데 아 이거 반인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하나 잡아주고 짝통에 있어서는 갤 것도 안 되거든요 와 이렇게 나아이가 왜 이렇게 잘하나 아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15킬 15킬 가자 가자 다운한다 아 안돼 아 내꺼 아 디디 아휴 빡세네잉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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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진짜 면 진짜 면 진짜 면 진짜 면. 아 씨 가는 데마다 다 적히네. 아 이거 삥은 뭐야? 아 진짜 면 진짜 면 진짜 면. 아 진짜 면 진짜 면 진짜 면 진짜 면 진짜 면.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. 15킬 레이스 이제 한번 이겨볼까? 이기는 데 힘을 한번 써볼까? 이길만 할 것 같긴 한데 이할배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당 고맙습니다 줌쏙 아 이거 반샷 났어 아 2층 쬐고 있을걸 오 아직 멀었어요 뭐 쏘세요 반샷 났어 아니 저거를 좀 잡아주라 전통하나 이러면 큰 나 돌렸지 이 마들아 이기긴 힘들겠고 만길에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못 이기나 못 이기나 왜 이기긴 할지 이제 아침에 칼방주의보님 추천감사합니다 와 큰풍돌 아 이게 이래돼 또? 추천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아 아 개고왔어 개고왔어 한통 안와 아 아 아 아 금리 삶 complain然 피해 Heath 또 이상하네 매치 안 섰다 어 어 어 뭐 이리 많이 까냐 어 샤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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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샵 샤샥 샤샥 Coast Guard 잘cil slop 좀 봐주세요 그니깐요 좀 봐주시라고 야 스나 피해 야 이게 안나 얘도 짝지 아닌데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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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걸 이겨버리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